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어제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셨어요? 전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오늘은 다시 매일의 챌린지 합시다 오늘은 참 괜찮은 날이에요 아마 좀 2시간 후에 여기 독일에서 다시 플레이스테이션 5 예약이 아니면 예매? 예약? 예매? 가 가능한데요 가능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좀 운이 있으면 오늘은 아마 플레이스테이션 5 예매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잘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여기 천천히 그리고 스트레스 없이 끝까지 이 게임 좀 합시다 음 오우 이거 봐요 이미 적들이 많이 있네 음 여기 내려... 나이스 이렇게 잘됐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안되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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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됐어 아 근데 이미 데미지 좀 당했네 그건 좀 별로예요 이거 하면 안돼 이쪽으로 가면 안돼 음... 그거 어떻게 할까? 그냥 수류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어 음... 네... 지금 내려갈 수 있네 음... 기회는 좀 위험하고 잘됐어요 근데... 우리 지금 어디로 가야하나? 그냥 수류탄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 근데 여기 바살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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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고양이 고양이 친구 출국이 어디야? 네... 혹시... 여기... 위에 뭐가 있나? 아니요 그냥 나가자 오케이... 아... 아... 왜 저는 항상 그런 이상한... 아... 실수를 하고 있네 돈이 얼마나 있을까? 이건 뭐야? 이거 사자 음... 이거 사자 음... 거기 들어가고 이거랑 좀 같이 가자 나이스 나이스 근데... 아... 거기로 가야되네 음... 아... 일단... 이렇게 할거에요 아... 이미 되는데 오케이 안녕 친구 당신 구할거에요 왜냐면 저는 하트 하나밖에 없... 지금 잘됐습니다 천천히 가야되요 저는 지금 죽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아... 어어... 아... 그렇게 합시지 말자 근데 이거봐요 이거... 아... 어... 너무 위험합니다 아 이거 잘됐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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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천히 지금 죽을... 죽은거는 너무 쉬워요 어... 여기 들어갈까? 오âu... 위험하네 flaws 아 이거 하고 아니 어제 흑히 아... 여기도 들어갈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자 천천히 일단 이쪽으로 위험해 보여요 가고 싶진 않아요 이것도요 이는 바로 저한테 공격할 거에요 여기 무슨 나중에 만약에 필요한다면 일단 여기 열쇠를 가져가고 그리고 열쇠를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천천히 아 나갈 곳이에요 이 친구 무섭네요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친구 죽으려고 했는데 어허허허 잘 됐어요 어허허허허 위험하다 여기도 사용하질 못해 어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 나갈까? 왜냐면, 이 친구는 좀 한번 이 박스Organ 모드, 아 괜찮은데 그냥 열쇠로 나가자 오ng 오우 오kryp 오우 위험하다 이쪽으로 가면 위험할까요 여기는 약간 위험하네 이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냥 제발 잘 됐어요 근데 그 풀이 어디로 갔는데 여기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돈 같아요 음 아 안됐네 이거는 가져갈 수 있어? 아닌데 어떻게 갈까? 왜냐면 여기는 아 여기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냥 아마 여기 그냥 이렇게 할까? 그리고 여긴 내가 하려고? 천천히 천천히 아무것도 안보... 워우 이렇게 죽었으면 마음이 아팠을걸 거기 그런 친구 있고 여기 이게 불탈 수 있으면 좋겠네 아 여기 그런 친구가 있어 네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와우 위험하다 특히 아무것도 못봐서 진짜 위험한데 여전히 살아있네 이거 좀 별론데 아 약간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오우 복잡하게 보이는데 아 여기로 가야돼? 오케이 한번 아 점 점으로 봤어요 아 고스가 오있어 어 이렇게 죽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죽었었는데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뭐 거의 10분 남았을 10분 살아있었는데 이러니 좀 괜찮았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적어도 뭐 며칠 전 계속 같이 그냥 첫 번째 레벨에 죽은 것이 하네요 근데 왜 갑자기 이 귀신이 아니면 오령?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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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왜 이렇게 빨리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저도 저랑 오늘 여러분도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영상 봐서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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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